전국악법 대응 울산본부 울기총 사회대책위원회,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다세움학부모연합,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문제와 국가인권기본계획 전면 폐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급진적 젠더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2022 개정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포함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모든 개정안이 전면 백지화가 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